뭐야 고양이가 애완고양이까지 길러? 가자!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 터치 오우야 데이1 평범한 날 PC 블루스택으로 하고 있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모바일이 아닌 PC로 하고 있는 건데 마우스 화면이 나옵니다 톡! 아 뭐야 끝이야? 저 느낌표는 뭐야? 아까웠다? 까비? 잡았다! 아잇! 야! 졸라 얘들아 한 번만 와봐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잡았다! 어떻게 된 거야? 오 잡았다 와 잠깐만 373원? 오 역대급으로 벌었고요 참치! 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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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잡혀! 안 잡혀 님들 안 잡혀 하나 잡았다 뭐야? 복어다! 개복어 개복치도 있다 뭐야 이 사과고기는 헐! 우와 안 죽었어 사과 물고기 아 흐음 아니 현질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야 5,500원 정도만 딱 하면은 꿀잼 게임 할 수 있겠다 5,500원만 하면은 꿀잼 게임이다 이 게임이 5,500원이다 생각하고 지르면 돼 인정? 입대지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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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물고기 온다 그물고기 바퀴 돌아서 제발 아 실패 아 600원 600원 투자해봐 이거 잡자 안돼 좋아 한번만 한번만 안돼 600원 플러스 마이 어 뭐야 이거 뭐야 기계의 물고기다 와 잡았다 어 뭐야 졸라 안죽고 졸라 안죽고 400원 뭐래 야 이 생선은 좀 불쌍하다 어떻게 보면은 저기 껴가지고 영원히 사과때문에 더 못자라고 되게 잔인한 게임이야 아 강 나왔죠 안나왔죠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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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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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참치 잡았다 아 어어 에라이 참치 또 잡았어 아 좋았어 그린랜님도 잡고 큰참치도 잡았다 오 이렇게 하는거구나 이거 1158원이네 와 이제 그냥 할 때마다 그냥 대박이야 드디어 이 게임에 대한걸 다 알았어 이제 근데 왜 이름이 냥토피아일까 뭔가 좋은게 있나 가면 저는 다음 섬이 그냥 이름 때문에 단지 이름 때문에 궁금해서 그냥 뭐 산호지대 동굴지대 이런식인데 저것만 왜 냥토피아일까 해서 그것만 그냥 궁금해가지고 사실 게임에 대한 미련은 이미 끝났는데 그것때문에 하는거야 사실상 아싸 잡았다 호우우우호우 내가 유일하게 못잡은 물고기인데 저거 지난번에 잡으려다가 놓쳤거든요 여기서 볼일은 끝났다 자살하자 이런 자살도 쉽게 할 수 없는 몸이 돼버렸나 카이도가 됐구만 어 너무 강해졌고 언제 나오냐 어 나와라 森 나와라 나와라 요오오오opot 나와라 restaurant Rivers even hand 야 일로와 앞으로와 널 위한 맛있는 떡밥이 있단다 고상아 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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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잡았다 이거지 오늘의 바다 오케이 딱 좋은 물고기 나오는 데네요 빙가지대 한번 가봅시다 여기까지 가고 이 게임은 엔딩을 보는 걸로 모든 것이 얼어붙어 있는 얼음의 바다이다 독특한 혹특한 환경이 살아남기 위해 이곳의 물고기들은 두터운 미래가 가죽을 갖게 되었다 졸라 잡기 어렵다는 건가? 뭐야 이 멸치 같은 건 어? 야 여우 물고기야 이제 말도 안 되는 개들이 나온다 호랑이도 나오지 그러냐? 호랑이도 나오고 다 나오자 이렇게 된 거 이 해파리는 뭐야 또 새로운 해파리야? 저 뭐야 우와 이것은 범 우와 날 공격하는 것 같아 범고래? 우와 8천원 진짜 리얼물범이다 리얼물범 일단 한번 리스트할게요 이게 뭐야 펭귄이니까? 콕 코끼리 코끼리 물고기야 코끼리 물고기 펭귄 물고기 어디어디어디 이리와 얼음 물고기 돌고기인가? 별게 다 있네 끝인가? 더 나올 게 없나? 더 나올 거 있을 것 같은데 보통 한 방에 다 볼 수 있지 않거든요 뭐라 해야 되네 우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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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약해 생각보다 약한데? 콜들이 뚱그러면 어떨까 하면서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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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는 그거잖아 쿠키런 쿠키런이잖아 이제 물고기 아닌 것도 막 나오는구나 그냥 아이디어 고갈돼가지고 설인도 나오고요 이제 설인도 나오고요 오케이 아마 예측할 수 있는 건데 빙하지대가 여기고 양토피아가 여기거든요 양토피아에서 나오는 것들은 내가 이미 다른 데서 다 잡아본 애들이야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다 여기저기 여기 나오는 애들이 합쳐있는 게 이곳인 것 같아 아니면 다 나오거나 아무튼 뭐 저곳은 안 가봐도 알 수 있겠네요 그리하야 작살랑이 집안에 Será 그러냐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